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주말 사이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이슈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역시 현대경제연구원 최아금을 모셨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말을 쉬고 왔더니 이게 참 안 좋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겹겹이 좀 쌓여 있는데, 지금 뭐 조금 전에 속보가 좀 나가긴 했지만, 북한의 이 상황 좀 체크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북한 쪽에서 신형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것이 1500km 타겟에 적중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학관계, 그리고 미국에서의 반응,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2022년부터 26년까지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어요. 민족 간에 등지해서 칼을 가느냐. 그런데 이 중기 계획이 뭐를 지금 포함하거든요. 미사일 전력을 고도하는 내용을 지금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응인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증시에서 항상 긴급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 부분은 또 항상 중요한 게요.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쏠 때는 미국 시간하고 굉장히 접점하였는데, 딱 증시 끝나고 쏜 것이 발표가 됐다면, 분명히 어떤 다른, 분명히 메시지를, 좀 순화된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장중에 이거 쏴서 이게 됐다고 하면 미국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미국 정부로서도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기 때문에, 증시 측면에서 보면 그런 면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대화하자는 얘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것이고요. 우리 크게 지금 우리 증시는 움직일 이유는 지금 없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이거 쏜다면 항상 1시간 내지 2시간 내에 담화가 나오니까요. 기다려 보는 게 지금은 상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뭔가 미국에게 보내는 제스처라고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담화가 추가적으로 나올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계속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또 미국 시장, 우리 시장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주말 사이에 안 좋은 이야기가 제가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세금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것들, 인프라 예산도 늦어질 것 같고, 부채한도 상향도 늦어질 것 같다, 이러면서 뉴욕 증시, 또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나왔는데, 이것도 또 부담입니다. 부담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거 되겠습니까? 지금 10년 내에 최대치를 지금 하는 8.3%까지 올라왔거든요. 생산자 물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각 기업 간의 도매 물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음식물 같은 식료품 쪽에는 한 달, 그다음에 제조업체는 3에서 6개월 후에 이것은 CPI로, 소비자 물가지수로 무조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화재라고 할까,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따라서 지금 질문이 바로 나온 게 뭐냐 하면, 시장에서 아니, 그럼 연준이 얘기하는 일시적인 인플레라고 했는데, 일시적이 얼마나 긴 게 일시적이냐. 이거 이렇게 하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사실 1월에는 1.6%밖에 안 올라온 게 지금 6월 달부터 7%대를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면 4분기에 물가는 지금 예상한 2.4% 이내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도 보면 벌써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격대를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럼 물가 상승이 이렇게 뚜렷한 직무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고용직표는 또 악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테이퍼링 시기는 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그플레이션, 잘 알겠지만 경기 침체에 있는 상황에서도 물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실업률도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하는. 이걸 스테이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6월 달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왔는데 이거 소수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다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 과연 이것이 맞는 수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제가 보니까 70% 이상은 조기 테이퍼링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갑자기 9월에 FOMC 21일부터 열리는 여기가 굉장히 지금 중요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내일이죠. 9월 14일 미국에서도 CPI를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 CPI는 연준이 FOMC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경제 지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굉장히 상승을 보였다 그러면 진짜 테이퍼링에 대해서 급격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참 우리 또 FOMC 할 때 우리 추석 연휴로 지금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 굉장히 지금 바로 대응하기에 어려워지는 그런 시장들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번 주에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갑론을박 여러 가지 해석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과연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아마도 계속 언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건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말이죠. CPI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는 게 5.3%예요. 그래서 이것이 넘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급격한 부분들로 갈 것 같고요. 마침 저희가 개인적으로 미국에 다음 주에 지금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FOMC라는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거기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국에 가셔서 미국 상황도 체크를 해 주시면 저희도 좋은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